나 이거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신 분들도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좀 다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먹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은 아까도 유노무리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 항산화 마스터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왜 먹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연령대별로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가 계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약 15%로 감소하는 걸 보이시게 되고 이제 20대, 30대 피클을 이루다가 80대가 되면 굉장히 저하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제 저희는 매일같이 저희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또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글루타치온은 이제 노화에 의해서 이게 결핍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공해, 독소, 노화 그리고 스트레스, 담배, 자외선,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이 글루타치온이 계속적으로 결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간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암 환자, 그리고 뇌질환, 특히 치매 환자분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글루타치온이 결핍되고요 그리고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자면 이런 환자들이 글루타치온 수치가 매우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에 대한 대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할게요 우선 이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대표적인 해독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을 제거시키고 암 예방, 그리고 염증 반응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기능을 특히 이 면역 세포의 이제 그 세포 중에 하나인 T세포의 기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글루타치온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의 독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체내에 있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성을 많이 띄게 되는데 지형성의 물질을 이제 수용성, 즉 이제 물에 잘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이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글루타치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글루타치온은 독소 같은 경우에 발암물질이라든지 동해성무 또는 식품 첨가물들을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유인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건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화학 이제 기호인데요 보시면은 글루타메이트, 시스틴, 글라이신이라는 세 가지 암유산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글루타치온인데 특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SH라고 해서 이게 바로 황성분입니다 이걸 티올기라고 하는데 이 티올기가 특히 독소를 흡수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들을 이제 흡수시키는데 특히 활성산소,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을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형성을 바꾼 다음에 대소변을 배출시킨다 바로 이게 글루타치온을 하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두번째 항암 및 염증 억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제가 이제 그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연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인터루킨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루킨1의 작용을 강화시키고 강력한 항영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리고 인터루킨2 또한 작용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런 인터루킨2는 면역세포 성장촉진을 통해서 노화된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타치온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게 글루타치온의 물질이 암세포가 이를 오히려 역이용을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체내의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 암종양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암세포 자체가 이 글루타치온의 물질이 이제 암세포 이내에서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나 또는 이런 독선물질인 하나인 동선물질 중에 하나인 항암치료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글루타치온을 오히려 역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도편상피암의 경우에는 암세포 내 글루타치온 농도가 정상세포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항암치료를 위해서 글루타치온 대사를 억제시켜서 식도암 진행을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암세포의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은 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암제로 추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암 종양이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것을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루타치온의 세 번째 역할은 T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T세포의 성장 그리고 촉진시키고 감염과 암면역 반응들을 유지를 시킵니다 생지 실험을 진행한 게 있는데 GCLC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GCLC의 유전자를 생지에서 제거를 했는데요 이 GCLC라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GSH라는 물질 생산을 시킵니다 GSH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쉬운 말로 글루타치온을 생산을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GCLC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제거를 했더니 생지로부터 항바이러스 방어 기전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T세포 기능이 불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 안에 특히 이러한 T세포의 기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역 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 그리고 이러한 항산화 관련된 마스터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보이는데요 글루타치온으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글루타치온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말씀을 드렸고 이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비타민C가 쓰여지게 되면 이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비타민C를 다시 환원시켜서 재충전시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C가 이제 환원이 된 게 되면서 다시 또 비타민E를 산화되었던 비타민E를 다시 또 재생을 시킵니다 다시 복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원된 비타민E 다시 이제 복구된 비타민E가 산화되었던 코큐텐을 또 다시 한번 살리게 됩니다 코큐텐 같은 경우 다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심장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이 코큐텐은 다시 또 환원된 코큐텐이 산화된 리포산을 재생을 시켜서 환원형으로 충전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리포산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알파 리포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로써 그래서 뇌 보호와 간질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병 관련 신경성 통증에도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이런 알파 리포산인 거죠 따라서 이 글루타친으로 인해서 저희 몸 안에서 이런 산화되었던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들이 다시 한번 재생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는 게 바로 글루타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루타친의 부가적 기능으로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백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항산 효과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간독성을 이제 당연히 해독을 시키고요 그리고 파키스 병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또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에 의한 신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걸로도 이제 보고가 되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오늘도 눈부시 글루타친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섭취 방법 같은 경우는 하루 한 장을 드시는 거고요 주 원료 같은 글루타친 혐오 추출물이 130mg이 들어가 있고 원료로는 아세로라, 그루, 비타민C, 레몬동축액, 버섯, 콜라겐, 비타민E, 혼합제재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오는 보시면 다들 이렇게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필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루타친 자체는 저희가 이제 구강으로 이렇게 해서 목으로 통해서 식도로 들어갔을 때는 장 점막에서는 글루타친 자체가 흡수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이 구강 점막을 통해서 글루타치온이 흡수하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필름 형태인 건데요 따라서 구강 점막을 섭취를 했었을 때 글루타친의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점을 살려서 이렇게 필름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아 대사 과정이 없이 점막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 효과를 3배에서 10배까지 높였다는 게 바로 이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이상입니다